자 오신 분들 다들 어서오세요. 아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단 확진자 수 체크부터 할게요. 오늘의 코로나 상황이랑 여러가지 또 가져온 캡쳐온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자부터 체크하자면 일단 지금 10시 기준으로 밤 10시 기준으로 전세계 67만 명 확진자 나오고 있네요. 미국 13만 4천 명. 이따가 이거 12시 되면 한 15만 뚫을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봉쇄를 풀었잖아요. 아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했습니다. 봉쇄를 푼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또 오늘 여러가지 기사가 떴죠. 일단 뭐 미국에서도 이제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지켜보다 보니 와 이거 안되겠다. 와 이러다가 진짜 미국 한 번 더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에 어 지금 바이든은 이제 또 인터뷰장이나 또 매체 언론에 노출될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에 구글 사무실 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가능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걸 앞서가지고 자 백신 맞고 마스크 써야 너 출근할 수 있다. 백신 안 맞을 거야? 너 아웃.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도 요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인도는 여전히 뭐 3만 7천명 브라질 4만 8천명 러시아 여기는 지금 계속 뭐 2만 명대 3만 명대 4만 명대 브라질은 거의 5만 명이네요. 그죠? 영국이 2만 5천명 근데 영국을 어 얘기를 좀 하자면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얼마 전에 영국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런 발표를 한 다음에 영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와 지금 영국 난리 났다. 영국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찍고 나서 지금 영국은요. 계속 확진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 봉쇄룡 풀었더니 확진자 줄어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리라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일단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풀었냐면 지금 영국은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펍이라든지 뭐 바라든지 뭐 이런 파티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모두 다 오픈을 했고 그리고 뭐 여기 사진에 보면 영국의 또 힙한 친구들이 마스크 없이 지금 다 그냥 일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일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냐 라는 이런 의문인데 미국도 지금 한동안 똑같았거든요. 미국에서 막 콘서트도 하고 힙합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하고 페스티벌 거기 막 영상 지금 인스타그램에 엄청 올라와요. 보면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다 파티하고 있어. 하지만 미국은 지금 하루에 막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대에서 오늘 14만 15만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은 왜 줄어드냐.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한 얘기 중에 한 개는 뭐냐면 영국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됐다. 그게 뭐냐. 영국은 이제 일단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현재 성인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88%가 이미 1회 이상을 접종을 마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영국의 뭐 어떤 어플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좀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는 거를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아직 누군가가 이걸 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근데 영국이랑 미국은 왜 이럴까요. 미국도 다 풀었고 영국도 다 풀었는데 왜 영국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미국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봉쇄를 푼 영국 때 마스크를 다시 쓰는 미국 과연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던져지고 있어요. 이것도 다 최근 최근 기사죠. 이거 보시면 24일 런던 알렉산드라 궁전 공원에서 열린 페스티벌 아무도 뭐 마스크 안 쓰고 있죠. 그냥 영국은 일상이 회복됐어요. 이제 코로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은 이제 봉쇄를 풀고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미국은 지금 거의 뭐 지금 난리났죠. 지금 몇만 명에서 이제 10만 명 단위로 늘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은 일단 백신 접종률을 빨리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백신 백신 확보가 안 되죠. 야 다른 나라들은 백신 바로바로 확보 잘 하더만. 한국은 백신 확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들 그 기사 봤습니까. 여러분들 부탄 백신 접종 완료했대. 부탄에서 부탄이라는 나라 맞죠. 그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물론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부탄. 거기는 성인 접종 맞췄대요. 백신은 어디서 난 거냐. 세계기구에서 이렇게 구호받은 물품이죠. 구호물품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백신을 확보해서 이렇게 접종을 마쳤다는데 한국 뭐하고 있는 거야. 한국도 구호받자. 야 뭐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야 구호받아.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안 됩니까. 뭐 어떻게 하는. 뭐죠. 물론 부탄 인구가 적긴 적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은 얼마 전에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지금 뭐 발표 놨잖아. 그리고 한국이 백신 살 돈이 없진 않잖아요. 뭐 한동안 빨리빨리 되는 것 같더만 뭐 또 또 안 되고 있어. 진짜 2, 30대 언제 맞아. 나도 지금 맞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백신 맞았다고 해가지고 아 마스크 벗자. 이게 안 돼요. 백신 맞고 나서도 온 국민이 백신 맞고 나서도 한 2, 3개월 뒤에 그때 다시 마스크를 떼든가 말든가 해야지 지금 미국은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다시 쓰라고 지금 다시 지침이 나왔어요. 와 진짜 그럼 한국은 도대체 언제 마스크 벗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요거는 에 어제 기사였는데 뭐 물론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좀 늦어. 어제 뭐 요런 기사가 한 개 떴어요. 오늘 도입 화이자 268만 회분 8월 접종에 활용할 것. 그러니까 뭐 요렇게 또 한 268만 회분이 확보가 됐나 봐요. 어제 자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50대 분들이 이제 맞는 거고 그러면 20대 30대 40대는 언제 맞지? 그냥 뭐 물론 뭐 다들 뭐 여기 뭐 뭐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느릴까? 자 또 계속 봅시다. 자 프랑스 2만 7천 영국 2만 5천 터키 2만 2천 명 아르헨티나 1만 5천 명 독일 2천 명 독일은 지금 인구 대비 한국보다 지금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독일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폴란드 165명 여러분들 아 폴란드 폴란드 165명 어쩜 이렇게 적지? 아 그리고 지금 요 기사가 또 한 개 떴어요.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동남아 동남아 전역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아 지금 동남아 나라들도 나오는데 동남아는 원래 약간 조용했었어요. 동남아는 조용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말레이시아 1만 7천 명 아 그 다음에 일본 동남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어제 9천 명 찍었는데 오늘 또 1만 명 넘었네 오늘은 일본은 지금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올림픽 한창인 일본 신규 확진자 9천 명 돌파 오늘은 1만 명 일본 이 정도면 거의 무슨 뭐 유럽급 아닙니까? 유럽이랑 뭐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 확장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급 아닌가요? 일본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태국 지금 1만 8천 명 나왔거든요. 태국이 어젠가 엊그제 만 해도 몇 천명이었어요. 근데 태국이 이제 이렇게 1만 7천 명 1만 8천 명 이렇게 나와서 지금 태국 비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상이냐 태국도 이제 병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공항에 있는 한 창고를 공항에 있는 한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제공항에서 창고를 지금 병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와 다른 나라가 심해지니까 한국도 이렇게 안심하진 않은데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를 갱신을 했죠. 그죠? 한국도 계속 지금 뭐 1일 최고 확진자 수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봐봐 여러분들 베트남 베트남 하루에 확진자 6천 5백 명 나오고 있고요. 중국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중국의 확진자 수 5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지금 중국 하루에 확진자 수 몇 명으로 나왔어요. 10명도 안 됐었어. 20명도 안 되고 몇 명 열 몇 명 요정도라만 되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 갑자기 난징에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따가 중국 얘기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아 동남아 지금 난리입니다. 자 한국 상황을 좀 보자면 한국은 한국 오늘 확진자 수 일단 어제는 엊그제죠. 엊그제 엊그제 확진자 수 1896명 거의 뭐 2000명 코앞까지 왔죠. 그죠? 아 근데 내일 되면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저녁 10시 반 밤 10시 반 기준으로 오늘 확진자 수 1639명까지 나왔는데 내일도 아마 1800대가 나오지 않을까 1800 1900 한국도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들 요 한 달 사이의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6월 30일부터의 그래프를 보면 자 한 달 사이에 보이시죠? 이렇게 늘고 있죠. 그죠? 이게 갑자기 줄어든 거 이게 언제냐 이게 주말일 거예요. 아마 주말에 이렇게 살짝 줄어들었다가 또 평일에 이렇게 확 갔다가 주말 돼서 살짝 줄고 그 다음에 또 평일에 이렇게 확 갔다가 주말에 줄고 평일 주말 평일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 거리두기 격상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한국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전국 3단계로 올렸죠? 그 다음에 수도권이랑 개별적으로 몇 도시는 이제 4단계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려도 이렇게 높아져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죠? 평소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출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밥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야. 길거리 사람들을 보세요. 이제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천명 찍었을 때 한국의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길거리에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나왔어요. 최다 확진 와중에 이동량은 더 늘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해나 기사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와 뭐 뭐 이거 못 돌아다니겠다 무섭다 뭐 이러지만 일상 여러분들 온라인 세상 밖으로 좀 나가보세요. 길거리에 사람들 그냥 코로나 전이랑 똑같아요. 뭐 다 그냥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할 거 다 해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뭐 뭐라 하거나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난주 휴대폰 이동량 직전 주보다 187만 건 늘어 3차 유행 진정된 시점과 비교하면 전국 28% 높아 당국 거리 두기 효과 없을 땐 더 강한 방역 검토 자 일단 지금 거리 두기를 4단계까지 올리고 전국 3단계까지 올렸는데 소용이 없어야지. 사람들은 이동량이 더 늘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냥 다들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할 거 다 해요. 이럴 땐 제가 봤을 때는 뭐 강한 방역 검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빨리 백신 빨리 확보하는 게 백신 빨리 확보해가지고 단체 면역 빨리 가는 게 네 또 뭐 이런 기사가 한 게 떴습니다. 정부에서 현 시점 현 시점에서 전국 4단계는 비합리적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전국 3단계인데 여기서 확진자가 더 터진다. 그럼 더 강화한다. 그럼 전국 4단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3단계 효과부터 분석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리 두기를 강화해도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어디서 나타내느냐? 이동량 이동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 두기 단계를 더 강력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뾰족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것도 코로나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지금 휴가철이고 코로나 코시국에 사람들 캠핑장이나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없는 산골짜기라든지 이런데 지방쪽으로 많이 가죠. 그죠? 사람 많은 데는 피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 와 이거 오늘 이 사진이 떴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국이래요. 자기 쓰레기는 이거 자기가 챙겨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떴는데 기사 제목이 더 웃겨요. 아니 이 사진에 한 개 올라왔는데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니 아 이건 좀 아니야. 여기 이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어디 가서 중국인 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더 웃겨. 베스트 댓글이 더 웃겨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 원래 저 정도였어. 선진국 수준이라 되는 줄 알았나 보네. 라고 개선합시다. 개선합시다.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야. 선진국 반열에도 들었는데. 그러나 감사합니다.